안녕하세요. 논란종결특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천성배의 강사입니다. 이번 10월 9일 시행되었던 토익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유형이 어떤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낚였던 문제들, 당시에 정답이 뭔지 논란됐던 문제들 이런거 가지고 총평이자 총복습의 개념으로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10월 9일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일단 난이도와 유형부터 먼저 보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이번 10월 9일자 토익은 전반적으로 RC가 좀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단 파트 5, 6는 9월 말과 마찬가지로 조금 평이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 파트 7이 단일 지문과 복수 지문에 있어서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난이도 중주입니다. 중, 중주, 중상까지는 아니고 중. 왜냐하면 단일 지문이 좀 무난한 주세였고요. 복수 지문이 그나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RC의 난이도는요. 7이 좀 어려운 느낌, 그나마 이 중에서 어려운 느낌이었고 파트 5, 6는 나름 평이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파트별로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파트 5의 경우는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지금 신토익 시작된 이래로 계속 비슷한 패턴이 가고 있습니다. 자, 문법 문제가 좀 더 많아요. 여기 17문제, 30문제 중에 17문제가 문법, 13문제가 어휘고요. 자, 그래프 대충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테마별로 한번 유형을 집어보자니까 품사별로 좀 나눠보면요. 문법과 어휘가 조금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품사의 비중이 출제가 되었는데 다 합쳐서 놓고 보면 밑에 노란색이요. 전치사가 그나마 좀 적게 출제가 됐던 회차입니다. 이번 10월 중순 토익이요. 그렇다는 건 월말 토익이 되면 전치사 부분을 조금 업시켜주겠죠. 아무래도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품사를 갈라놓고선 전치사 부분이 조금 약하고 명사, 형용사 부분이 이번 달에는 조금 유형적으로 강세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파트 5, 30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이고요. 파트 6의 경우는요. 딱 보기 좋게 절반이 나옵니다. 자, 문법 반, 어휘 반. 문장, 삽입력 4문제를 제외하고 총 12문항 중에서 6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우리가 품사별로 보니까 파트 6는 전통적이죠. 사실 구토익 때부터 전통적이에요. 뭐가 강세입니까? 늘 파트 6면 동사예요. 파트 6를 잘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모르면 저는 항상 두 개를 집중해서 공부하라 얘기합니다. 동사하고요. 부사하고요. 그게 딱 지금도 탑 1, 2로 출제가 되어서 동사는 보통 파트 6에 나오면 시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부사는 이제 접속 부사로 보통 출제가 되죠. 연결어 문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파트 6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파트 5와 6의 난이도와 구성이었어요. 자, 파트 7은 어떠냐면 단일 지문의 난이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복수 지문 쪽의 난이도가 지난달에 비해 조금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오늘도 이제 3중 지문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복수 지문은요. 1번이나 2번 문제에서 그렇게 함정을 심하게 파지는 않거든요. 기존 전통적인 토익은 그래왔어요. 1, 2번 문제부터 연계질문 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토익이 10월 9일자 토익이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게끔 구성이 돼 있었고요. 기존 패턴 익숙하신 분들이 조금 헤맬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지문의 유형별로 보시면 여전히 이메일 편지가 강세죠. 그죠? 신토익이 되었어도 이메일 편지가 가장 비중이 많고요. 3중 지문과 1중, 2중에 걸쳐서 조금 우리가 신토익 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웹페이지라는 지문이 신토익이 되면서 조금 비중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지금 2개 출제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파트7이 출제가 되었던 지문별로 그리고 난이도는 이렇다까지 지금 파트5, 6, 7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요. 이건 이제 총평의 그냥 난이도적인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이 당시 토익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죠. 좀 논란이, 글쎄요. 논란이라고 하기에도 정답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인데 조금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싸울 정도로 편이 갈렸던 문제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낚였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좋은,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종결이에요. 딱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딱 정답, 이거다, 오답이다 전달해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마인드로 집중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파트5 10문제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이거는 문제의 포인트가 일단 품사 문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해석보다는 구조 파악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시죠. 자, 보니까 주어가 attended이에요. 그 다음에 complain이 동사로 나와가지고 그 뒤에 목적어절이 대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절로 쓰여 대절은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일 때 대절은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을 수반을 해요. 그래서 본 주절은 주어, 동사, 이 대절이 목적어절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대절 자체가 또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받아주게 되니까 이 대절 이하의 또 주어가 주어대로 따로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로서 이 형식 동사가 나와준 상황에서 이제 뒤에 뭔가 빈칸이 출제가 돼요. 뭐 나타나 끼긴 했지만 어쨌든 비동사 뒤에 빈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enough를 갖다가 이 비동사 was 뒤에 들어오는 형용사로서 보여지게끔 유도했다는 점이 토익 출제자가 바로 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enough는 형용사 말고도 뭐가 가능하죠? 부사의 역할이 가능해서 이 두 가지 품사의 가능성을 못 보신 분들은 함정 관리기 딱 좋았어요. 자, 이걸 형용사로 보신 분들은 어때요? was 뒤에 enough라고 충분하지 않다는 이미 완벽한 문장의 구성이 돼 있고 형용사가 이미 있네? 그럼 형용사 소식하는 거니까 아, 부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사니까 LY로 끝나는 C를 골라서 틀리는 거죠. 이렇게 나의 10월 9일 토익이 저물어간 겁니다. 그걸 틀림으로써 소중한 RC의 10점이 날아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C를 적으셨으면 왜 정답이 아니냐면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보세요. 행사장이요. 충분하지 않았다. 지하철역에. 어때? 행사장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하철역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부사다래가 되면 이거 빼도 일단은 문장 구조와 해석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Closely가 부사로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더 말이 안 되게 되는 게 Closely 해석은 뭡니까? 면밀이란 뜻이 있고요. 뭐 단단이라는 뜻도 있고 꽉이라는 뜻도 있고요. 뜻이 좀 많긴 하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면밀이거든요. Closely review. 면밀히 검토하다. 이런 건데 이 행사장이 면밀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하철역에. 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잡는 순간 이 부끄러워지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사 문제는 보통 해석을 안 하고 푼다가 너무 박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함정이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부사자리가 돼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해석이 망가져버리니까 형용사로서 이너프가 쓰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에 부사자리도 아니라 부사일 때 이너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오히려 이 빈칸이 형용사 자리가 될 수 있구나가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이너프는 부사일 때는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너프를 부사로 보신 분들은 형용사 자리를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사장이라는 것이 형용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개가 있어요. 뭐 정확히는 세 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클로즈, 가까운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클로즈는 닫힌 이란 뜻의 형용사고 자, 이거는 형용사 클로즈의 최상급이니까 결국에는 클로즈의 뜻에서 최상급이 된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상급은 형용사일 때 덜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으니까 이건 좀 쉽게 잡힐 수가 있고 A 아니면 B가 되겠네요. 어때요? 행사장이 지하철역에 충분히 가깝지 않아서 불평한 거예요. 충분히 다치지 않아서 불평한 거예요. 당연히 두 개 중에 해석은 최종적으로 가까운 이란 형용사로서의 클로즈가 정답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10월 9일 토익의 101번 문제로 RC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뭘 느끼시나요? ETS가, 토익 출제를 하고 있는 ETS가 얼마나 우리의 허점을 파고드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죠. 아하니 세상의 101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라고요. 보통 RC는 초반부가 조금 쉬운 것들을 많이 깔아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들 Both A and B 이런 거 있죠. Either A or B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101번을 굉장히 쉬워 보이게끔 만들어놓고 이너프가 형용사라면 부사다, 클로즐리, 한방에 접고 다음 문제 넘어가게끔 빨리 풀었을 때 함정에 걸리게끔 유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1번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방심을 하거든요. 이런 어쩌면 파져가지고 1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이번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정답을 처리를 해봤는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셨는지 만약에 다음 토익에서 이너프 관련해서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는 차원에서 추가 포인트 준비했으니까 보실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포인트입니다. 문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너프가 제가 오늘 얘기한 대로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쓰일 수가 있는데요. 부사일 때 이너프가 101번 문제에 작용을 했죠. 그래서 부사일 때의 테마로서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부사일 때 이너프는요. 형용사나 동사를요. 뒤에서 수식합니다.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해보세요. 이거 한번 예시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잤어라는 얘기죠. I couldn't enough sleep이라 그래. 영어에서 sleep enough이라 그래. 난 잠을 충분히 못 잤어라고 할 때 I couldn't sleep enough으로 부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사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게 맞는 거야. 한국말로 충분히 못 잤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뒤에서 수식. 자, 마찬가지. 두 번째 거. 자, 이 행사장이요. 충분히 넓다라는 거죠. 이 세리머니를 위해서 충분히 공간이 넓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한국말 쪽으로 하면 앞에 쓰이는 게 충분히 넓다. 좋아 보이겠지만 영어에서 부사로 쓰이는 enough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오케이. 요게 넣는 게 맞아요. 자, 세 번째. 호텔이 이 도시 중심부에 충분히 가깝다는 얘기죠. 요게 우리가 101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예문과 거의 흡사하죠. 어때요? 충분히 가깝다. 여기서 close는 easy 뒤에 형용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인 게 아니죠. easy 뒤에 어떻게 동사 원형이옵니까?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01번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어때요? 호텔이 충분히 가깝다라는 형용사 부사가 됐을 때 뒤에 도시 중심부에 라는 해석이 맞아요. 아니면 호텔이 면밀히 충분하다 도시 중심부에 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부사 형용사인 면밀히 충분한가 충분히 가까운 이런 두 개의 해석 차이를 대주해 보시면 해석상 이게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갖다가 물었던 지금 101번 문제에서는 해석을 못 보신 분들은 함정 권력이 딱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토익이 되면서 토익이 좀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스킬적으로 풀었을 때 잘 못 풀게끔 유도가 되어져 있는 아주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에 좀 더 최적화된 시험이 되었는데 요런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품사 문제를 앞뒤에 뭐 단어가 뭐 있으면 중간에 부사자리 뭐 형용사자리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너프의 요 품사적 역할 자주 반복되는 토익이 좋아하는 RC 유형이에요.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02번 문제 보시죠. 전치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유형의 전치사 부분이 좀 적게 출제가 된 회차이긴 해요. 그런데 전치사 어휘 문제 치고 유형이 적게 출제가 됐지만 그나마 난이도 자체는 꽤 있었던 회차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짤막한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전치사가 짤막한 것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개별적인 해석을 따져가지고 뭐뭐 애냐 뭐뭐를 위해서냐 뭐뭐로 쏘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토익이. 이런 문제들은 보통 덩어리를 묻는다라고 보시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보통 짤막한 전치사들은 덩어리를 많이 묻습니다. 토익에서. 이게 어떤 덩어리였는지 아세요? 프로바이드랑 엮어지는 덩어리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는요. 추가 포인트 먼저 보여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죠. 프로바이드는 보통 전치사 덩어리 두 개를 인식을 해요. 타종사일 때 A4B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Bwith A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4B로 쓰이게 되면 A를 B에게 제공하다고요. Bwith A가 되면 거꾸로 B에게 A를 제공하다가 되면서 이게 을, 에게인지 에게를인지에 따라서 가운데 쓰이는 전치사가 달라요. 이해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몇몇 공부 자료들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에게가 먼저 오고 을, 을이 뒤에 가 있죠. 에게 먼저 을, 을이 뒤에 가 있으니까 중간에 전치사는 with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 A with, B for 나오면 with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모든 그의 직원들에게 같은 복리후생 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직원들에게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을, 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with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with. 이렇게 들어오고요. 세 번째 문제. 자, 파코드 하스피럴이요. 알려져 있습니다. 제공하는 것으로 베스트한 헬스케어를요. 그 환자들에게. 이번엔 어때요? 을, 을 부분이 먼저 오고 에게가 뒤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for를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wish냐 for냐까지도 묻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이 102번 문제 자, 제가 RC 강사다 보니까 자꾸 100을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보시면 provide라는 것과 뒤에 오는 것에 명사적인 해석 연결을 해보시면 어떻게 들어오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10월 9일 토익에 출제가 된 표현이죠. range of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코스들을 직원들에게 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을, 에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for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with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nice다. 나름 출제자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지면 with도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rovide something for somebody 문제로 출제가 된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건 그래서 추가 포인트 복습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부사 어휘 문제 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에 가까운 유형이었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업그레이드 되어진 중장비가 스피드 업 생산 그러니까 생산 과정의 스피드를 올릴 것이다. 라는 요 동사, 조동사 동사원형 사이에서 부사 자리가 출제가 됐거든요. 일단 여러분 시제가 미래 시제인 거 보일 겁니다. will speed up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랑 어울렸을 수 없는 시제 관련 부사라고 해야죠. 우리가 최근에를 뜻하는 lately나 recently는 절대 미래 시제랑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최근에 뭐뭐 했다가 맞아요. 나는 최근에 뭐뭐 할 것이다가 맞아요. 당연히 최근에 뭐뭐 했다류가 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 이런 게 쓰이는 게 recently가 되겠고요. 그래서 lately나 recently는 여기서 시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두 개가 남았는데 very는요. 매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사 수식할 때 우리 사람 말로 갖다 놓으면 매우 할 것이다 매우 뭐 했다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very는 동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다른 애가 있어요. so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so도요. 동사를 절대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very love you 는 영어에서 불가능하죠. 나는 매우 사랑한다 너를. 괜찮아 보이죠?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로 very speed up will very speed up 동사 수식하는 상황에서 very는 탈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 문제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에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와중에 유일하게 가능한 c가 정답이었던 문제고요. 순은 늘 미래의 시제랑 많이 쓰이는 부사로 인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곧 머지않아 미래의 지향적 성격 갖고 있는 순이 미래의 시제랑 어울려 쓰이는 아주 전형적인 순이 정답되는 패턴의 토익 문제였어요. 이게 오답함정의 very 정도 조심하시고 동사 수식할 수 없는 부사입니다. 다음 문제에 가도록 할게요. 4번 급관련해서 함정 문제가 이 4번 문제이기도 했고요. 품사 자리도 좀 잘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일단은 주어가 더 lights가 들어와서 이 parking lot이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의 조명들이 교체가 되어졌다 대체가 되어졌다 이러한 것들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야를 at night 잘 보임을 밤에 야간에 고농굴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뭔가 발다가 품사 문제로 나왔는데 결국 여기 전체 명사가 있겠다 그 앞이니까 형용사로서 자리를 보시면 형용사로서는 ly 붙은 부사나 ness 명사는 상관이 없고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브라이트를 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형용사 브라이트가 일단 변형이 되기 전에 원형으로서 밝은이라는 형용사죠. 이게 급이 바뀐다고 E-R-E-S-T 비교급 최상급이 된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브라이트 브라이더 브라이더스는 다 형용사로서 급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자리이면 정답 부분은 이 두 개가 된 상황에서 최상급 아까 전에 제가 101번 얘기할 때도 포인트 잡았죠. 최상급은 반드시 더가 있어야지 쓸 수가 형용사로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더가 없으니까 제껴지고 정답은 D가 된 문제인데요. 비교급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시면 안 됩니다. 비교급은 상황상 글자 그대로 더 뭐뭐한이 되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들이 대체가 되어졌다. 여기서 더 밝은 것들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에 비해서 더 밝은 것들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상 비교 대상이 뭔가 직접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있게 뒤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품사 문제로서 형용사 자리에 급까지 물었던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9일자 토익에서는 dark 시리즈로 나왔죠. 그죠? dark냐 dark냐 darkest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비슷하게 변형시켜본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네. 이거 좋았어요. 이거 부정대명사 문제가 오랜만에 어렵게 나왔어요. 부정대명사 쪽의 문제는요. 나름 암기가 중요합니다. 단복수에 대한 짝 암기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이 이런 유형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이. 자 보면 추가 포인트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할까요? 자 이게 주어 자리가 굉장히 명확한 상황에서 뒤에 of the 수식이 들어오고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조금 야속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조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에 대한 단복수 단서가 안 나온 셈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of 다음에 있는 Mr. Miller's mail이거든요. mail. 자 제가 이거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각각의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단복수적인 짝을 외웠을 때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all은요. of 다음에 더 나은 수익격이 오고 나서 복수가산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돼. 복수가산 명사를 받게 되면 복수 동사가 오고요. 불가산 명사 받게 되면 단수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all of the products 복수가산이 쓰일 때 패턴이죠. 그러면 r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all of the 다 하면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는 어때요? s가 안 붙어 있죠. 그 자체가 하나의 단수 형태처럼 보이죠. 원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all of the information이 되면 ease가 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all 하면 사람들이 복수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불가산 명사가 information 따위 furniture 따위가 올 수 있으면서 그렇게 좀 단수 동사가 받습니다. 이 포인트 보시고 자 each는 어때요? of 더 다 하면 복수가산 명사가 오고 동사는 막상 단수로 들어와서 each of the products 치면 ease가 들어와요. both는 쉽지 알겠죠. of나 더 소유격수만 하고 나서는 복수가산 명사가 오고 복수 동사가 오기 때문에 both of the products are가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뭐 둘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들에 대한 구별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이 5번 문제를 다시 돌아가 봤을 때 그러면 of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요? mail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mail은요. 토익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입니다. 자 매일 우편인데 어 우편이라는 게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하나 둘 셋인데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산 불가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죠. 정말 순진하게 눈으로 셀 수 있다고 가산 눈으로 셀 수 없다고 불가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자체에서 가산으로 인식되는 것과 불가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식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mail도 좀 그런 편이죠. 우편 가구 furniture 마찬가지 불가산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itch랑 both가 방금 말씀드린 이후로 불가산 받으면 안 되죠. itch of the 복수 명사 both of the 복수 명사 everybody를 비롯해서 body로 끝나는 것들은요. 전부 다 i의 뒤에 of the 명사를 수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of 소입격 명사를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everybody of the people 이런 건 못 쓰여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구조 자체를 못 받는 상황에서 body로 끝나는 everybody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탈락됐어야 되는 복이고 남은 건 a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죠? 이 불가산 명사가 있었다는 점이 한 번에 5를 정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정답 딱 a가 보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해석적으로 모든 데 각각 때 막 이런 것 따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법한 그런 문제였죠. 이거 완벽하게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변형이 살짝 돼 있긴 한데 이것도 덩어리 문제였어요. 어이 문제긴 하지만 덩어리 문제였어요. 자 그걸 좀 잡아드리죠. 일단 보면 자 이런 것이 하이 퀄리티 케이트링 서비스랍니다. 제공을 하는요 고객들에게 어우 이거 우리 아까 한 거 나왔네요. 프로바이드 뭐뭐 에게가 나왔으니까 with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with 자 고객들에게 이러한 메뉴 옵션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자 우리가 흔히 어하고 of 사이에 지금 정답이죠. variety를 넣게 되면 어떤 의미를 읽었습니까? 다양한 이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 되죠. 뒤에 복수가산 명사가 들어온다 라고 해서 요걸 합쳤을 때 번역을 다양한 복수명사 이렇게 해주죠. 이게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a range of 가 있겠습니다. a range of 복수명사 또 뭐가 있냐면 자 a selection of 빼먹을 수가 없어요. a selection of 복수명사 이것도 역시나 어떤 다양한 종류의 복수명사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n array of 도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 아이고 a, r, r 두 개입니다.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 하나로 포함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복수명사를 받아주면서 다양한 이라고 일종의 수량형 용사처럼 관용적 표현처럼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정답이었던 게 다양한 메뉴 옵션들을 자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 옵션들을 이 캐트리 서비스가 제공을 한다. 그런 걸 하는 캐트리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서 정답됐던 문제가 B가 됐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동의어로서 지금 variety 대신에 range가 나와도 똑같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range of 도 정답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sort라는 건 있잖아요. 얘가 또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a sort of 라는 표현이 돼버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표현이 있긴 있어. a sort of 라고 하면 일종의 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메뉴 옵션들을 제공한다는 아니죠. 다양한 메뉴 옵션들 선택사항들 선택지들을 제공한다는 게 맞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해석상 정답이 B입니다. 자 당연히 메뉴 옵션들 의식사 메뉴 옵션들 의식사는 아니에요. 뭔가 K2N 서비스 식사 같은데 이렇게 유도한 것이 직접적인 소식관계 보시면 당연히 많이 맞지 않습니다. direction 마찬가지로 방향이라든지 지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정답 B였던 문제예요. 그런 문제 수거적인 문제 덩어리를 봤어야 되는 문제가 어휘 문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동할게요. 자 이거는 토익이 좋아하는 관계사 유형 중에 보기를 이렇게 내주는 케이스예요. 관계사인 것과 대명사인 걸 좀 섞어주는 걸 토익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문도 보시면 관계사 역할 두 개 대명사 역할 두 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늘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관계사가 들어가면 그 들어간 관계사의 개수만큼 동사의 개수를 늘려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The new assistant manager of our department 까지 봤을 때 딱 봐도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였는데요. 쉼표 쉼표 끊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단서면서 자 이즈 플로런트가 이 더 뉴 어시스텐 매니저가 주어가 되면서 이즈가 본 동사가 되면서 어떤 유창하다 말다위에 플로런트가 보호로 들어가가지고 세 개 국어 그죠 삼 개 국어에 능통하다 유창하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어 동사 보호로 완벽한 문장 하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끼는 걸 잘 보시면 recently transferred from our Thailand office 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의 태국지사로부터 트랜스퍼되어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는 게 이 동사의 개수가 늘었다는 걸 캐치를 하셔가지고 일반 대명사가 쓰이면 안 된다를 일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he하고 it은 아니면 she가 있든지 they가 있든지 we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탈락이야. 남은 건 이제 a역을 쓰인데요. 자 관계사의 선행사를 파악해서 이게 사물이면 위치 사람 후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물 위치 사람 후 그런데 투익이 좋아하는 함정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바로 앞에 명사를 보면 사물이에요. department가 사람을 아니잖아요. 부서 그걸 보고 위치를 적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실제적인 선행사는요. 최근에 우리의 태국 사무실로부터 지점으로부터 지사로부터 트랜스퍼되어진 트랜스퍼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어시스턴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 부서로부터 트랜스퍼를 한 부서 이동을 한 이 뉴 어시스턴트가 3개국어에 능통하다니까 후로서 여기서 들어가는 후는요. 이 뉴 어시스턴트 매니저에 대한 동격구였다는 점 즉 사람이니까 후였다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건 역시 해석을 안 해보고 어? 앞에서 사물이야? 웨치? 이런 걸 좀 유도를 했죠. 이런 함정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혼동되는 형용사 유형입니다. 보시면 레노베이션 주어 자 가다가 이즈가 본동사로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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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라든지 동사의 S 붙은 형태는 절대 오지 못합니다.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요. 차라리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일반형용사가 오거나 보호로서 명사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형용사 정답 후보 두 개를 가지고 이 형용사 자리에서 두 개 다 형용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 차이까지 봐라를 출제자가 의도를 좀 한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 렉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의 보수 작업이죠. 레노베이션 보수가 이러하다 도시 도시의 카운슬에 시의회죠. 시의회의 승인 디펜던트는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아니면 의지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의존하는 얘는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회 시의회의 승인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해석이 앞뒤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디펜던트가 정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거적으로도 인식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뒤에 온과 엮어져서 지금 쓰이게 되는 비 디펜던트 온 이라는 표현 잘 출제가 되고요. 이럴 때는 온 대신에 여러분 어폰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 디펜던트 온 이나 어폰은요 뭐뭐에 달려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도 이 기회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출이에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9번 문제 가보죠. 자 이거는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고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번 토익에서 사실 그런 게 있죠.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죠? 우스갯소리인데 이 A의 형용사 어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상하기 쉬운이요. 상하기 쉬운. 토익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수식이 들어가면 상하기 쉬운인 perishable 보기 있으면 이거 항상 1순위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상하기 쉬운이라는 perishable이 수식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음식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perishable이 정답인지 아닌지 일단 음식 수식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죠? 어? 음식인데? 그럼 이제 해석이 맞나 안 맞나 검토 정도 하는 느낌으로 잡아가시면 이런 빈출은 쉽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달걀 얼마나 상하기 쉬운 음식이야. 그죠? 달걀이라든지 다른 이런 음식들을 spoiling 여기 또 있다. 그죠? 상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요스퍼마켓이 사용합니다. 냉동 트럭을 뭐 이런 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볼 것도 없네. 그죠? 상하기 쉬운 perishable이 정답니다. 풍족한, 풍부한, destructive, 파괴하는 아니면 inventive, 독창성 있는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perishable은 음식 수식할 때 상하기 쉬운 해석을 갖는다. 그거는 이제 빈출로서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perishable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파트 5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양한 동사 어휘들 중에서 정답을 거의 반사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투입 공부를 할 때는요. 정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높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RC에서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푸는 속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푸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동사 어휘문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전치사와의 덩어리가 이루어져 있는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한 것 중에 말로만 할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Provide A with B 이거 기억나지 않으면 B for A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With도 받고 4도 받는 Provide가 있고요. 많이 아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ttribute 하면 A to B가 쓰이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A to B 이런 표현도 있고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디퍼런시 A to A 전치사 보이세요? 전치사 A from B 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거입니다. 눈치 바르신 분들은 디퍼런시지 보기에 있는데 목적어 하나 지나서 itself죠. 이거 지나서 from이 나왔다. 뒤명사 또 이어진다. A from B 받기에 너무 좋은 동사인 B가 조금 가장 먼저 의심이 돼야 되고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B로부터 A를 차별화하다라는 겁니다. 디퍼런시아시니까 다르게 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Latin American Market 으로 확장함으로써 그렇죠? Latin American Market 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런 회사가 그 회사 자신을 자체를 경쟁으로부터 경쟁 업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차별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해석도 맞아 떨어지고 A from B라는 조합도 좋은 B가 정답입니다. A 너미네이트 이제 임명하다죠. 후보로 임명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듀스 같은 경우 생산하다가 enlarge는 확대하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갖다가 확대하다 enlarge the pictures 이런 걸로 몇 번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적인 표현 이런 거 출제가 됐어요. 빠르게 프롬 보고 딱 갈 수 있도록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어휘 전치사랑 같이 외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고득점으로 빨리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가 얘기도 드리면서 파트 5는 마무리하고 파트 6 기사글 변형으로 제가 10월 9일에 나왔던 신토익 변형 지문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CX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지문을 준비한 메인 이유가 뭐냐면 이 동사 문제가 파트 6에서는 굉장히 강세라 그랬고요. 동사 문제가 보통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제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는 일단 읽어볼게요. 기사글이고요. 자 프레스블리니까 보도자료니까 기사글 성격입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월스퍼브로 유니버시티의 프레젠트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발표를 했다는 거에 대처를 메인 라이브러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을 자 뭔가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보수하다식의 동사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죠. 자 제가 이 변형을 그렇게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이 동사들 이 항상 푸는 순서는 뭐예요? 동사 문제가 된 이상 수퇴 시제로 푼다. 여러분 토익 공부하면서 이거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수퇴 시제로 풀어준다. 인데요. 수일치를 보니까 주어가 더 메인 라이브러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수일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일치 통과. 자 테를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이 BPP로 끝나는 것만 수동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얘네들은 능동이 되겠습니다. 능만 쓸게요. 능능능.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게 이거는 문제가 좀 쉽게 끝났지만 메너베이스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 이어졌다는 것은 수동이 정답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요. 변형을 굉장히 쉽게 되어진 변형이 좀 쉽게 되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출제자가 욕심을 내버리게 되면 어떤 걸 내냐면 시제적으로 제가 보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물 이보기 드릴게요. 자 시제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has been renovated 를 갖다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크 이러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야. 줄제자가 이러면 이제 어때요? 수동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까지 가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끝났지만 이 문제는 시제까지 갔을 때 이 두 개를 따져줄 수밖에 없어요. 태가 둘 다 수동이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수가 앞으로 될 것인지 이미 되었는지의 싸움이 되겠죠. 만약에 86에서 동사 문제가 시제까지 모르면 특징이 있죠. 그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까지 보통 보면 정답이 잘 안 나와요. 대사수가 그래요. 더 읽고 판단하게끔 유도가 됩니다. 자 볼게요. 아직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메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보수를 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인지 앞으로 할 거라는 걸 발표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죠? over the last 몇 년간에 걸쳐서 지난 등록이 대학교의 등록이 거의 두 배가 되었대요. 자 이것은요. 아마도 뭐뭐 때문이라는 거죠. 증가하고 있는 수의 명성 있는 프로페서스 때문일 거다. 우리 대학교의 패컬티를 갖다가 조인을 하는 그죠? 교직원에 조인을 하는 명성 있는 프로페서스 때문에 아마 등록이 늘어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뭔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과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뭔가 과거인가 뭐 over the last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게 파식스의 고득점자형 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향하게끔 유도가 되어야죠. 자꾸 과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맥락을 더 보시니까 어떻죠? 이 건설 프로젝트는요. 2년 걸릴 것이 이즈 익스펙티브 정사 비익스펙티브 정사의 비가 현재시로 나왔다는 건 미래적 성격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뭐뭐 할 것이 기대되어진다니까. 뭐가 이 컨스트럭션 프로젝트가 즉 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레노베이션이 그래서 뭔가 문장삽입 들어가고 그때는 도서관 자료가 지하층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불편함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정답은 B예요. 여러분 제 의도를 알겠나요? 더 많이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나온 보기만 뚫을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주어졌을 때 나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가 될 걸 얘기하고 있구나 를 칠 수 있어요. 파트 6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삽입이죠. 문장삽입이 나왔는데 문장삽입이 들어갈 곳 여기 빈칸이 있고요. 문장삽입은 가능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돌아가시는 편이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보통 이렇게 지금은 풀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 보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도서관 자료들이 그래서 베이스먼트 이게 이제 베이스먼트에서 이 빌딩에 이용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오고 13번째 같은 질문 그대로 살리고 문항이 13, 14로 넘어갑니다. 그것부터 먼저 보이시죠. 전치사어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층 1층하고 2층 여기 Of the first and second floors 의 확장 그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르노베이션 작업에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베이스먼트 지하층에서 자료들이 접근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는 거니까 그냥 해석 문제죠. 그렇죠? 동아리한 뜻의 during이 정답이고요. along은 어떤 기다란 걸 따라서 as in loss around은 둘레 근처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부산으로서 대략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것도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좀 쉽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4번 양에서 가볼게요. 이것은요. 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함을 왜냐하면 공간이 이 지하층에 있는 공간은요. 다른 층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14번 여기에 또 파척스가 좋아하는 뭐야? 접속 부사 문제죠. 빈칸 쉼표로 연결어 문제의 대표주자의 파척스가 좋아하는 앞에 문장과 거의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의 연결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보기 위해서는 좀 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일단 끝나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은 더 많은 공간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할 공간을 갖을 수가 있다로 However가 정답되는 이것이 해석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기교가 섞여 있어요. 기교라고까지 할 건 없고 출제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게 조금 유형적으로 문법을 보게 만든 건 뭐냐면 부사가 일단 두 개밖에 없었어요. However하고 Additionally 두 개가 부사인 상황에서 Even though는 접속사 In case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빈칸 쉼표로 끊어져 버린 자리였잖아요. 부사 자리였기 때문에 보기 중에 일단은 접속사인 두 개는 제껴내고 두 개 중에서 해석 차이 봤던 문제입니다. 연결어 문제는 부사만 네 개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들어가면 좀 섞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섞어서 나온 케이스의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 삽입은 돌아가서 마무리 12번 문장 아까 안 풀었던 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2년 정도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바로 앞뒤 문장 말고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잡았을 때 견적이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다 읽고 돌아가는 방식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닥트로 이 사람 누군지 확인해 봐요. 이 사람 누구였어요? 여기 그 프라지던트입니다. 유니버스리에 그 사람이요. 아주 프라우드 하답니다. 패클티의 성과 성취에 있어서 그런 성과를 달성했다가 패클티가 이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갑자기 이 시점에 들어오는 것도 어색하고 전체를 봐도 어색한 맥락이 됐어. 탈락이에요. 자 B번 늘 정답인지 오답인지 문장 삽입을 테스트할 때 좋은 단서가 대명사입니다. 하 이런 거 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일단 이 대명사라는 것은 희로 쓰이든 쉬로 쓰이든 디스로 쓰이든 데이로 쓰이든 뭔가 앞서 언급된 문장에서의 한 단어의 제지층입니다. 그런 게 일단 성립되는 게 없으면 정답이 못 들어와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희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되겠어요? 앞에 희가 없는데 남자 사람 한 명이 바로 앞에 없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디스를 줘가지고 그나마 해석적으로 뭔가 이걸 얘기하나 쉽게끔 보여지기는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것은 결과이다. 학생자 이건 이제 학비죠. 학비의 증가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건설 프로젝트가 대략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학생 학비의 증가가 그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가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명사가 result가 있었다는 거죠. 결과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인과관계를 만들어야죠.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행해지는 건 아니죠. 굉장히 당연한 원인 결과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어색한 해석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좋아 보이게끔 유도가 되어져 있는 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C 보시죠. 최초의 타임라인 16개월 16개월의 최초의 타임라인이 더 많은 검토 후에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개월수 얘기는 뭐에 대한 받음이었어요?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에 바로 앞 문장에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문장 삽입이 결과적으로 됐죠. 그래서 최초의 타임라인이었던 16개월 즉 2년보다 더 적은 기간이죠. 이것이 변경되었어야 했습니다. 더 검토 후에 라고 해서 2년 걸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기로 한 16개월에 16개월에 비해서 검토 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뒤도 깔끔하고 전체적인 맥락상 이 시점에 들어갈 문맥으로도 맞죠. 여기 정답이 됐었던 것이고 D번 대학교가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들로부터의 펀딩을 전혀 지금 펀딩 구하는 걸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C가 정답이었던 단순히 해석적인 게 강조가 됐던 문장 삽입이죠. 이렇게 합니다. 마무리로 파트 7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파트 7이 이번 달에 5, 6에 비해서 많이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죠? 파트 7은 보통 파트 7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파트 7은 보통 제가 오늘 다룰 게 3중 지문인데 파트 7의 복수 지문이죠.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은 보통 1, 2번 문제에서 연계 질문을 잘 안 내는 게 보통의 메인 패턴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대다수가. 근데 이번 10월 9일 토익이 조금 그런 성격이 어긋났죠. 1번이나 2번 문제부터 연계 질문을 뿌려버려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시간 소모되게 만들고 좀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그런 게 나니까 좀 쫄게 만들고 이런 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질문을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풀이 방식 보시면서 아하 이렇구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3중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 3개가 나오고 그게 이메일 E-mails and Webpage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죠. 웹페이지는 신토익되어서 조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 2개가 이메일 2개 대 웹페이지 하나죠. 복수니까 2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3중 지문은요. 위에 지문이 쓰여져 있는 게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메일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가 웹페이지 이메일 웹페이지 이메일이라고 얘기할 때 위에 이렇게 써주죠. 이메일스 앤 웹페이지라고 쓰지 이걸요 questions 15-19 refer to the following 이메일 웹페이지 앤 이메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3중 지문은 순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고 같은 형식의 지문이면 순서에 상관없이 복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2중 지문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 키치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메일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지문 이메일이고 두 번째 지문이 이게 쓴 사람과 보낸 사람 이메일 주소 없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웹페이지였고요 웹사이트 주소 있고 그렇죠 세 번째 지문이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 형식은 내가 이런 식으로 마킹해 둘 수가 있겠죠 오케이 13 지문이 이메일 두 번째 지문이 웹페이지 여러분이 볼 때는 막상 지문이 좌측에 테스트폭에 좌측에 쭉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케이 이메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웹페이지 세 번째 거 이메일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 간단하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질문이 나오면 어떤 지문으로 찾아가느냐를 질문 내에서 찝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웹페이지 쪽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킹해 놓던 대로 두 번째 지문 가시는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또 풀다 보면 on the 웹페이지 그럼 빨리 두 번째 지문 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견적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what does the first email 어쩌고 저쩌고 모르면 첫 번째 이메일니까 1지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 쉽게끔 되어야죠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문제 5개 뚫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 돌아와서 얘기 이어가자면 일단 이메일은요 유형을 파악할 때 이 정도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라는 게 나름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좋은 단서가 돼요 우리가 1초만을 털어보는 거지만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게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이메일 주소가 중요한 거 자 이게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뒤에 골뱅이 뒤에 주소 있죠 이게 참 많은 걸 말해줘요 일단 보세요 어떤 adventure.co.uk 영국 주소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dventure.com adventure.co.uk라는 거 자 이게 땡땡땡 museum.org가 나오는데 museum이면 뭐겠어요 박물관 소속의 누군가가 보내는 거다가 나오죠 땡땡땡 clothing.com의 어떤 옷 의료 업체보다 땡땡땡북 쓰면 출판사거나 서점이구나 이런 게 좀 드러나요 나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adventure로 끝나는 뭔지 아시죠? 보통은 여행사가 많죠 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네이버.com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받는 사람 측에 대한 정보를 살짝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media relations로 이메일도 적혀져 있는 거 보시면 이게 홍보부서 담당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media relations equal publicity니까 그죠? 자 여기서 그렇게 어떤 여행사 소속의 홍보 담당자한테 어떤 누군가가 제프 헤인스라는 사람이 보내는 글이구나 July 18th 날짜 article usage가 제목이에요 자 이거 관계자에게 혹은 담당자에게 라고 불리는 제목 표현이죠 자 그럼 봐볼까요 이제 내 소개를 하죠 난 제프 헤인스입니다 요 닷컴에 자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소속의 닷컴이 어떤 업체인지가 드러나겠네요 생긴 건 고유명사적으로 뜻이 드러나지 않지만 읽다 보면 어떤 건지 나와주죠 뭐래요? 온라인 뉴스 업체 소속의 내가 누군가인데 지금 담당자에게 홍보부서 담당자에게 여행사에 뭔가를 보내고 있어 자 제공하는 무료 travel related article을 갖다가 대중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뉴스 업체랍니다 온라인 뉴스 업체 그런 것으로부터 소속이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어텐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몇몇 스토리들이 우리의 컨트리뷰터들이니까 우리의 기고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몇몇 스토리들이 출간이 되었다는 것을 니네 웹사이트에 출간되었다는 점이 내 어텐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니가 credit them by displaying credit is in요 공로를 돌리다라는 동사로 지금처럼 쓰여가지고 니가 그들 여기서 말한 그들은 우리의 기고가들 글 쓴 사람들이 되겠죠 니가 그들을 credit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출자 표지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써있네 그죠 그들의 full name을 갖다가 적어줌으로써 display 줌으로써 공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들의 작업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져 있다 우리의 사용 약정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 주소 무슨 .com terms로 나와주고요 자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대절을요 니가 제거하는 거 없애는 것을요 이 기사글들을요 너의 웹사이트로부터 즉시 right away 그죠? 지금 뭔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가져간 거니까 그거 좀 빨리 없애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요 international network랍니다 뉴스 제공업체들의 자 should you 요거 이제 의문문이 아닌 should는 마침표로 끝나게 되면 가정법 조치에요 그래서 마치 if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잡아줍니다 니가 만약에 단체 조직이 필요하다면 제공을 할 아 우리 프로바위 또 나왔다 그죠? somebody with something 오케이? 자 너에게 기사를 제공할 그런 organization이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매매 추천들을 위해서 하면서 끝났어요 그죠? 빨리 잘못 퍼간 거 좀 내려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신다 내려주고 혹시라도 그럼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연락을 해라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던 그런 질문이 1지문이고요 자 이 질문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주소가 있고요 terms라고 해서 아하 여러분 이게 우리가 3중 지문 연계적으로 읽을 때는 빨리 읽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점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연계점 보여요 연계점 앞선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약정 있죠? 사용 약정 고 주소 여기 여기에 의거했을 때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금지되어진다 그게 바로 우리 유스시텀의 웹페이지가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것이다 라는 연계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연계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을 때 2중 3중은 비약적으로 실력이 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바로 약정이 나왔구나 자 그래서 컨텐츠 뉴스 트럼즈 라고 해서 그 약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는요 뉴스를 포함해서 의견을 포함해서 엘트로 워크를 포함해서 belong to 뭐뭐의 소유가 됩니다죠 그들의 각각의 저자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그것들은요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허가로 인해서 아카데믹 학술적 인 governmental 정부의 그리고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연구 목적으로만 research only 목적으로만 쓰게끔 허가가 되어진 거예요 자 permission to use articles 이 article을 갖다가 이용하겠다는 허가는요 이 웹사이트로부터의 자 충족시켜야 됩니다 매매 요구 조건들을요 포함하여 보상 여기서 돈 금전적인 보상이 되겠죠 author들에게 그 다음에 credit 공 given for their work 해서 출저 파악 뭐 이런 거 출저 명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돈 주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 요구 조건 자 we do not 우리는 그러나 under any circumstances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to use our article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이 기고가들은요 동의했습니다 허용하도록 우리 업체로 하여금 legal action 이니까 법적 조치죠 그들을 대신해서 법적 조치를 좀 취하게끔 허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라고 해서 함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정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의 흐름을 보시면 to from 해가지고 지금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자 요게 보내는 사람 은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대신에 소속은 보이죠 venture.co.uk 받는 사람은 어때요 제가 phase가 되겠습니다 얘는 등장했던 사람이죠 첫 번째 지문에서 글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 요 그 뉴스 온라인 제공업체 소속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됐고요 어떤 새로운 사람인데 소속은 나오죠 그 어드벤처 잘못 포관 불펌 불펌한 그 업체 쪽의 사람이네요 자 날짜가 이 정도 흘렀고요 자 답장입니다 보죠 Dear Mr. Haynes 자 이 여행사를 대표해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죠 그래야죠 그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 아티클들을요 광고하도록 우리의 시즈너 트래블 딜들을 자 아티클들은요 이제 제거가 되었고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의 회사는요 온리 섹스만 6개월 정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시도하는 중입니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고객들을 자 최근의 기법 중에 하나 원은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제공하는 것입니다 펀하고 익사이팅한 스토리들을요 다양한 베이케이션 스팟에 대해서 세계 각조해 있는 우리의 패키지들과 함께 이런 걸 전략으로 좀 해오고 있다는 거죠 자 When we stumbled upon 스톤블 어퍼는 우연히 맞닥뜨려다 마주치답니다 자 우리가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 너네 웹사이트에 우리는 굉장히 감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엔터테이닝한지 너의 아티클들이 자 우리의 이글니스로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너의 정책을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출판해버렸습니다 성급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열의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안해보고 잘 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퍼왔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너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would definitely like to take you on 해서 너의 어플 제공사항에 대해서 네가 네 이메일에 언급을 했었던 제공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끝났네요 자 이게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게 보나마나 연계 질문 나올 걸 지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가 제안했던 것은 앞선 1지문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관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맺었어요 제안하사항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네가 혹시라도 기사글을 갖다가 제공하는 걸 찾고 싶다면 그런 업체 단체를 찾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주저 말고 이 부분이었거든요 정보 종합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한 개씩 푸는 게 굉장히 빠르게 딱딱딱딱딱 된단 말이에요 15번 어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말은 자 이게 추론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독해를 세 질문을 한 번에 다 빠르게라도 쭉쭉쭉 보고 지금 친 겁니다 그죠 1번 문제가 추론 문제라면 2중 3중에 있어서는요 연계 질문이 벌써부터 1번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추론 문제라는 것은요 연계 질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복수 질문에서의 질문 유형입니다 ok what is implied what is suggested 조심해야 돼 1번 문제로 나오면 어 연계 질문이겠다는 의심 부모야 됩니다 이게 결국 그래 있거든요 보시면 이 업체가 1지문과 3지문 전반적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그 키워드였잖아요 아이나 다를까 푸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어요 자 어때요 이 켈림틱이라는 회사는 뉴스 온라인 제공업체로서 자 6개월 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함정이죠 보시면 어떤 게 6개월 정도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글쓴 업체 여행사가 6개월 정도 있어 온 것이지 이 뉴스 프로파이더 제공업체 쪽 6개월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A는 함정이었고요 자 이 B번이죠 이 소속의 라이터들의 네임들이 언급이 되어졌다 이 사람의 회사 웹사이트 여러분 이 사람의 회사 웹사이트가 지금 어떤 거죠 지문 세 번째 지문 가면 이 사람 처음 등장했는데 그 세 번째 지문 소속의 이 사람이 어디예요 바로 그 어드벤처사 여행사 소속의 CEO인 사람이죠 그 어드벤처사 웹사이트에 이 저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니까 어때요 애초에 1지문에서 보셨으면 불펌했죠 그죠 불펌해가지고 얘네들 거 소속의 저자들 걸 갖다가 마음대로 올려버려 그걸 사과하고 저희가 내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하면서 흘러들어갔어요 정답이 B가 맞았죠 이거 결국 이 연계질문은 정답 나온 패턴이 1, 3지문 연계형으로 들어왔죠 그죠 이 사람의 회사는 3지문에서야 이 사람의 회사가 어드벤처사 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그 세계적인 뉴스 인터내셔널 뉴스 프로바이더라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틱 킹덤의 리더들만 K2L2 거기에 맞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ONLY는 그리고 PART7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답 함정입니다 뭔가 정답인 보기도요 ONLY 하나 들어가게 되면 오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건 예시를 정말 많이 들은 표현인데 우리 업체가 할인을 갖다가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도 제공하고 65세 이상의 성인들한테도 제공을 해 그럴 때 보기 중에 하나가 It only We only offer The store only offers discounts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할인을 갖다가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ONLY 써가지고 얘기하면 어때요 ONLY 써가지고 얘기하면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만 할인을 제공한다가 되는 거니까 65세 이상은 그렇게 되면 해당이 안 돼버리게 되면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기가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할인을 제공한다면 정답이지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면 65세 이상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할인을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LY는 여전히 8세븐에서 함정을 만들 때 중요한 부사로 작용을 하니까 ONLY 들어있는 보기는 늘 오답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테스트해 주시면 보통 오답인 거 잘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ONLY 보기 조심해라 자 D번 이 사람이 최근에 CEO로 임명되었다 전혀 이 헤인즈라는 사람이 최근에 CEO로 임명된 거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좀 뭉뚱그려진 recently 같은 것도 좀 오답함정이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오답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제가 얘기하자 할게요 하지만 ONLY는 조심해야 돼 오답으로 많이 들어와요 16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여행사가 어떠한 트럼 조건을 갖다가 violate 침범했는가 침해했는가라는 거죠 이 웹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웹사이트 상의 조건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조건 부분과 그 다음 막상 이제 결국 이 결과적으로 여행사 측에서 침범한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정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어때요 A proper credit must be given to the in the article 이라고 해서 그 기사 내에서 proper credit은 사실 좋죠 저자 이름을 갖다 full name으로 써줬다는 거니까 이거는 행해준 게 맞기 때문에 침범한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X 자 이 여행사가 마음대로 오리지널 article 수정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X 자 contract가 검토가 되어주고 서명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했습니까 그죠 아니죠 D죠 certain kinds of businesses cannot use 이 회사의 article 이었는데 자 이 회사의 article 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를 했었죠 여기서 다시 가서 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서 보시면 research purpose only로 이런 비영리 단체나 정부 단체나 아니면 academic 단체를 위한 글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 걸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profit 수익을 위한 그런 회사들에게는 절대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직접 언급을 하죠 절대 under any circumstance 그 어떠한 경우에도 commercial purpose 상업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와졌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업체나 사업체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구 목적으로 정부나 비영리 단체 이런 것들 그래서 D가 침해한 부분이죠 그렇게 정답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죠 오케이 이것도 출원 문제인 거 보이시죠 What is suggested? 굉장히 좋아하는 출원 문제 출원 문제는 연계 질문 때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문제일 때가 특히나 연계 질문에 대한 것을 좀 더 땡겨서 출제하는 경우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 얘기를 할까 했던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이시죠 이 여행사에 대해서 출원할 수 있는 말은 자 A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오고 있다 여행사가 6개월 됐다는 말이 나왔죠 이게 짧은 기간 긴 기간 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죠 사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짧은 거야 3개월 6개월 1년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년 정도도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통 세모예요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는 세모입니다 출원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정답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다른 것들이 X라서 세모가 정답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출원 문제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출원 혹은 유추 문제라고 하죠 자 볼게요 B 어때요 정기적으로 할인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한다 얼마나 할인을 자주 하는지 정기적인 할인 여름에 있고 겨울에 있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성립되지 않는 출원이고요 C는요 큰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고객이 많다 적다 6개월 됐다라는 말만 적다 많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탈락 자 난 프로핏은 확실히 아니죠 이거는 상업적으로 그죠 이 트래블 패키지를 갖다가 팔기 위해 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넌 얘기해서 갔다 썼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난 프로핏은 확실하게 아니에요 X인 와중에 세모 6개월 됐으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게 출원 문제 푸는 방식 자 그 다음에 18번 대체험 문제죠 동의험 문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2중이나 3중에서 잘 나와요 1중에서 잘 안 나오고 2중 3중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미스를 일단 찾아야죠 어느 지문 on the webpage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이죠 paragraph 2의 line 1 가서 보시겠습니다 미스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의 미스는 애초에 여기 있죠. 어떤 식으로 해석이 쓰인 거예요. 이 기사를 사용할 그런 퍼미션, 허가는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들어온 거죠. several 요구 조건을 갖다가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쭉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족시키다 의미를 갖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돌아와가지고 18번에 뭔가를 어떤 이런 약속들, 약정들, 이런 것을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준수하다로 여기서 쓸 수 있는 fulfill밖에 없겠죠. 그죠? 준수하다. 아니면 약속 따위를 성실히 이행하다 이런 게 다 fulfill이죠. 달성하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얘밖에 안 되지. 그릿 인사하다, 도착하다, 커넥 연결하다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체어로 fulfill을 여기서는 믿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정답.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19번. 자, 로잘레스 씨가 이 헤이즈 씨한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있는데요. 뭘 해달라고 요청을, 요구를 한 거죠. 마지막에 이 끝매짐하는 부분에 요청은 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문에 여기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십시오라는 부분들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서 보시면 세 번째 지문이 바로 그 로잘레스 씨가, 세 번째 지문 이거예요. 쓴 지문이고, 그 로잘레스 씨가 쓰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의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확실하게 네가 제안했던, your offer, 너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take you on,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메일에서 네가 언급했었던 그 offer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지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일단 이렇게 침범했어. 얘기 나온 다음에, 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회사인데, 이 귀에 네가 단체가 좀 필요하다면, 조직이, 너에게 기사들을 제공을 해줘요. 주저 말고 나한테 추천을 위해서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이 회사라는 게 자기 회사 소개를 하죠. 온라인 뉴스 에이전시이고, 데 프로바이즈 여행에 관련된 article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요. 이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여기 두 번째 지문에서요. 우리가 이제 international contents들을 다룬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져 있고, 세 번째 지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종합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찝자면,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면, 동의서 양식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전자 인보이스는 송장이나 청구서죠. 그런 것 좀 보내주시겠어요? 나오지가 않았고요. 자, 이거죠. c번. referd이 여기서처럼 이제 소개하다, 추천하다라고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 refer a friend program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친구 소개 프로그램에서 뭐 친구 데리고 오면 몇 퍼센트 할인 뭐 이런 거. 자, 여기서는 이제 회사의 한 회사의 서비스들을 갖다가 refer하는 것을 요구한 상황이죠. 요청한 상황이 더 알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실 방문을 갖다가 어레인지 해보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답 c. 어떤 문제고요. 3중 지문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것인데, 결국 지금 프리스텝 보셨겠지만, 이게 8.7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지면서, 정보적으로 내용 중압이 잘 돼야지 복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너무 키워드 따라서 뽑아풀기 식으로 가서 풀고풀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걸리거나 함정 걸리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독해하는 능력이 요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우리가 다가오는 10월 말 토익에서도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트 5, 6 준비한 문제로, 총평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총평 플러스 총복습 겸에서 문제풀이 쫙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같은 유형이 반복되잖아요. RC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형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이 조만간 10월 말과 11월 달에 토익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잡아두시고요. 논란됐었던 문제니까 도움 많이 됐을 거예요. 잡아두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챙겨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가오는 10월 말 토익 그리고 11월 토익도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파고다학원의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